우리에게 주신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찬양의 자리이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림임을 고백하면서 성실하게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극률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으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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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영원토록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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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양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원토록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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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변함없이 아멘 성실하시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기 하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안무 하나님께 올려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